김혜수는 각종 시상식에서 파격적인 드레스 및 고혹적인 자태로 화제를 불러모아 드레스 여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한 여자 김혜수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오랫동안 만인의 연인으로 사랑받아온 김혜수는 연애 감정에도 숨김없이 솔직한 편이라고 합니다. 김혜수는 자신이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이 많았다며 연애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남자들이 팬으로는 좋아하지만 이성으로 다가가면 부담을 느끼더라고 연애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죠. 항상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는 김혜수는 연애를 할 때도 감정을 감추는 편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김혜수가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단순한 궁금증이 드는데요. 사실 김혜수가 결혼하지 않은 데에는 남다른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죠. 그녀를 혼자 살게 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진 직후 결혼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뷰에서 나이가 들면서 강렬한 고독을 느낀다며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오늘은 김혜수가 그동안 결혼을 안 한 이유와 단 한 번 결혼을 하고 싶었던 남자가 누구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정은 영화 타짜에 나온 요염한 김혜수를 보고 얼굴이 너무 예뻐서 금방 결혼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50세가 넘은 아직까지도 결혼을 안 한 김혜수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김혜수에게 결혼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고 질문을 했고 김혜수는 결혼을 못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혜수는 제가 너무 결혼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죠. 그 주인공은 과거 열애설이 났었던 유혜진인데요. 두 사람은 2001년 영화 신라의 달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김혜수는 나름 톱스타였고 유혜진은 무명이었죠. 신라의 달밤 포스터에도 이성재 차승헌, 김혜수가 주로 나왔고 그때는 서로 인사만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영화 신라의 달밤 이후 5년 만에 김혜수와 유혜진이 다시 만납니다. 바로 2006년 영화 타짜인데요. 김혜수는 명실상부 톱스타가 되어 있었고 유혜진도 나름 조연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었죠. 두 분 모두 나이도 있고 연기도 잘해서 좋은 동료로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타짜를 찍으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애완동물입니다. 김혜수는 강아지 6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유혜진은 고양이를 키웠는데 애완동물 이야기를 하다가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실제로도 인터뷰에 보면 두 사람이 가까워진 계기가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당시 김혜수는 그림에 빠져 그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혜진 씨가 미술에 조예가 깊었다고 하죠. 반려동물의 그림까지 공통 분모가 같으니 자연스럽게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유혜진 씨가 와인까지 빠삭하다고 합니다. 김혜수도 와인 매니아인데 유혜진이 와인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하죠. 반려동물 그림, 와인까지 좋아하는 두 사람 다양한 공통 분모로 사랑을 싹 키웠고 결국 2008년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사귄 지 2년 만에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열애설이 났는데요.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2011년 사귄다고 인정을 하고 공개 연애를 합니다. 두 사람의 공개 연애는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영화 배우들에게까지도 엄청나게 이슈가 될 만큼 화제였죠. 또한 두 사람 모두 호감형이라서 그런지 모든 분들이 공개 연애에 긍정적이었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미녀와 미남은 아니지만 멋진 배우들이라 뭔가 대단히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 보기 좋아 보이기까지 했죠. 이 둘의 연애가 왠지 즐거워 보이는 건 점한 그런 것일까요? 네티즌들은 유혜진이야말로 진정한 위너다. 남자들의 희망이다. 유혜진을 다시 보게 됐다. 너무 부럽다. 유혜진의 내면적 매력이 뭔지 너무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또한 유혜진이 1969년생 김혜수가 1970년생으로 적잖은 나이인 만큼 두 사람의 연애에 빨리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이세를 낳는다면 누구를 닮을지 너무 궁금하다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오랫동안 톱스타로 굴림해 온 김혜수와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덜한 유혜진의 만남을 두고 위너 유혜진이라는 표현도 눈에 띄었죠. 이처럼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이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의 열애설이 보도될 때마다 악플이 꼬리를 있던 이전 사례와 대비되는 현상이었는데요. 보통의 연예인들은 열애나 결혼 소식이 발표될 때마다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라거나 예전에 사귀던 사람을 공개적으로 거명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로 몸살을 알았던 사례가 잦았었죠. 이에 대해 문화평론가 이문원 씨는 대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 김혜수 씨는 대중의 동경을 자극하는 톱스타이지만 유혜진 씨는 전통적인 의미의 미남 스타라기보다는 대중의 애환을 대변하는 동질감을 주는 배우라면서 이 때문에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대중들이 위로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사진만 보면 무슨 미녀와 야수의 실사판 같은 두 사람이었죠. 하지만 유혜진의 평소 모습을 보면 그 놈 참 진국인 애라고 얼굴에 써여 있습니다. 시골 청년 회장 같은 푸근한 인상에 욕심 없고 악의 없는 웃음 마치 시골 청년과 도시 처녀의 만남 같은 느낌이랄까요? 두 사람은 같은 종로구에 살고 있고 차로 4분 거리에 살았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은 연예부 기자의 표적 수사가 아니면 알아내기 힘든 사이였던 것이죠. 나무 조연상을 받은 유혜진이 어딘가를 바라보며 웃는데요. 과연 누구를 보면서 웃는 걸까요? 유혜진이 쳐다보자 너무 기쁘면서도 민망해서 쑥스럽게 웃는 김혜수 정말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어린아이가 되는가 봅니다. 천하의 김혜수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쑥스러워하네요. 김혜수는 유혜진과 사귀면서 가장 가슴 설레였던 이벤트를 받아 봤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그와 함께 떠난 여행 추운 겨울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언덕진대서 눈썰매를 탔는데 눈썰매가 없어서 비료포대 같은 걸로 함께 눈썰매를 탔다고 하죠. 누워서 하늘도 보고 영화에서처럼 눈밭에서 뒹굴어도 보고 김혜수는 화려한 이벤트보다도 이렇게 낭만적인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도 구워먹었다고 하죠. 화려한 이벤트보다 더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유혜진을 향한 마지막 멘트 그 사람이 참 멋졌죠.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은 이호리와 이상순 커플의 연애 소식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이호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섹시 아이콘인 반면에 상대남 이상순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도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이호리가 톱스타이고 이상순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을 들었을 때 의외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듯 한데요. 특히 이상순의 경우는 요조와 만나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놀랐는데 두 사람의 연애 소식이 난 이후 이호리 측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죠. 어쩌면 김혜수와 유혜진의 결혼 소식은 이호리와 이상순의 결혼 소식보다 더 화제가 되었을 테지만 두 사람은 2008년에 사귀고 2010년 열애설 이후 2011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원인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배우 김혜수의 어머니가 사업을 이유로 지인들로부터 13억 원을 빌린 뒤 몇 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에 파문이 일었죠. 이와 함께 한 방송사에서 김혜수와 유혜진의 결별 배경에 김혜수의 어머니가 언급된 사실을 재조명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한 기자는 이들의 결별에 대해 각자 바쁜 일정 때문에 헤어진 걸로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루머가 있었다. 애초에 두 사람의 교제를 결사 반대했다는 건데 한간에는 김혜수와 유혜진이 결별한 이유가 어머니가 거의 시금을 전폐하고 목숨 걸고 완전히 반대해서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죠. 이를 듣던 다른 기자는 실제로 김혜수의 어머니가 딸과 유혜진의 교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결혼설이 나왔을 때 한 프로그램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가 나와 딸을 깨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결혼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었기 때문인데요. 이어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두 사람이 영화 두 편을 찍으면서 좀 가까워져 밥 먹고 정의된 건 맞지만 결혼을 약속하거나 뜨거운 사이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여례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도 안 되고 결별도 안 된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김혜수보다 더 흥분했었다고 하죠. 김혜수의 어머니는 두 사람이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 애초에 사귄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루머에 따르면 유혜진은 김혜수와 결혼을 원했지만 김혜수는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루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더라도 유혜진은 김혜수와 결혼을 적극적으로 원했을 것 같은데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결혼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김혜수가 결혼을 원하지 않자 서로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결별이 후 시상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김혜수가 유혜진의 어깨를 잡으며 인사를 했고 김혜수는 유혜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김혜수의 손을 잡으며 화답하는 유혜진 정말 두 사람이 아름답게 헤어진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흔치 않게도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개 연애를 했던 두 사람 아쉽게 헤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아름다운 커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한 김혜수 유혜진씨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мі spin